복장이 이래서. 무슨 일이야? 그냥 미안해. 조심해야지. 그렇지. 병원은? 어? 갔어. 그래. 그렇구나. 뭐래? 2개월. 응. 그... 상태는? 건강하대? 응. 초음파 사진도 찍었어. 그... 그 사진 있어? 응. 보고 싶다. 남한테는 못 보여줘. 나 같은 건 잊어버려. 그냥 예전처럼 여러 여자랑 만나면서 그렇게 살아. 잊을 거야. 금방 쉽게. 나 바빠. 이제 좀 가줘. 저기 방해되거든? 뭐야? 못 늦어. 안 늦을 거야. 보고 싶어. 그 애. 만나고 싶어. 어? 유영아. 유영아. 미안해. 정말 미안해. 근데... 나 할게. 아버지가 되고 싶어. 응? 셋이서 살게 해줘. 부탁이야. 여행아. sigloX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